2몇 워니 바로요? 마레이가 맞고 있습니다 이겨내면서 올라가면 안 들어가네요 이번에도 리바운드는 마레이 그리고 워니 스피드 무브 이후에 페이드 아웨이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더 툼 마레이 마레이가 레이업 안 들어갑니다 워니 와우! 네! 하지만 공격권 계속해서 SK 자메 원이 스피드 우어하지만 공고 쳤습니다. 다시 7점을 하면서 또 따라오고 있네요. 서민수 캐치인샷 길었습니다. 3점. 리바운드 마리. 원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. 마리. 골밑이 이깁니다. 오른손. 파울이 불립니다. 그렇습니다. 77대 69. 다시 1번 원이와 마레이. 빙고점에서 올려놓습니다.